왕쥬 유튜브 왕쥬님 함수는 인생에서 쓰이나요?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7년 됐는데 7년 동안 살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써먹었던 적이 한 3번쯤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? 방송에서 야 나 공부 잘했어 고등학교 때 2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어?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어? 이럴 때 3번 썼어요 그리고 쓴 적이 없어요 제가 계산기 쓰지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것도 다 계산기야 다 계산기 쓰지 쓸데가 없어 근데 뭐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러니까 그렇지만 또 수학이 쓰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저런 공 공 공 아 뭐라 그러지? 그 막 기계 쪽이나 건축 막 이런데는 수학 되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? 저도 그쪽 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데는 수학 좀 쓰이잖아 애들이 술 취했다고 할 때 안 취한 거 보여주려고 근의 공식 말하는 거 빼고는 쓸데없다 아 애들이 술 취했다고 이 새끼 취했네 막 이러면은 야 나 근의 공식 외워 안 취했어 2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다이너스 4aC 막 이렇고 하는 거야? 어? 그러고 하는 거야? 그러고 외워? 나 그것도 알아! 나 그것도 알아요 에이... 이거...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 가로 닫고는 a 제곱 플러스 e a b 마이너스 b 제곱 이거 맞죠? 이거 맞죠? 이거 아닌가? 이거 맞죠? 오래돼가지고 좀 오래돼서... 인수분해? 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? 아 진짜? 이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저는 아 그렇구나... 어쨌든... 진짜 쓸데 없어요 정말 진짜로 정말 쓸데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수학을 포기했는데 이렇게 쓸데가 없을 줄 알았으면은 더 포기할 걸 그랬어 아예 놔버릴 걸 그랬어 진짜...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계산기가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구몬을 안 했어요 구몬을 그 구몬 있잖아 더하기 5 더하기 7 10 더하기 4 9 더하기 3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쫙 해놓고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푸는 거 저 그걸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암산이라든지 이게 좀 더하기 빼기가 좀 느려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중은 손님을 받았으면 suffiu